오늘 LP카페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요 자우림의 리드보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보적 보컬 가수 김유나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자 김유나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루프 감사합니다 LP카페 청취자분들께 오늘 또 방청석에도 꽉 채워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객석에 와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하러 왔어요 오늘 자 함께 오신 우리 뮤지션분들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소화하기로 소개하기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나 밴드에서 건방과 아코디언을 치고 있는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네 혜준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우림과 김유나 밴드에서 키보드와 피아노로 받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최지훈씨 네 결혼한지 3일 된 새신랑 기타신 홈피서입니다 아 또 tmi를 결혼한지 3일 된 새신랑 네 일선씨까지 이렇게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아 지금 김유나씨가 공연을 워낙에 많이 해보셨을 텐데 유독 또 이렇게 가까운 네 객석과 이 스테이지는 또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막 앞에서 굉장히 막 함성을 내주시니까 네 오히려 괜히 좀 긴장되실 것 같기도 하고 어 솔직히 가까운 게 좀 더 좋아요 아 좋아요? 반장님 진정하시고요 다름이 앞에 프레카드 들고 네 객석하고 무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제가 객석의 공기를 바로 흡입할 수 없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가까우면 앞에 사람이 지금 아 지금 초록색 상에 입으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뭘 듣고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읽히니까 하트를 또 날려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는 전혀 펼치지 않았던 슬로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평생 김유나 네 유나 언제나 감동 네 꽁냥꽁냥 러브유나 요정교주 김유나 나의강 윤누 김유나 이렇게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출연 은근히 오랜만이시죠? 네 저희 지난 11집 활동할 때 아마 라디오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아 네 스페셜 디제이로 또 진행도 하셨었고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칸영화제에 다녀오신 사진 기사로도 봤는데요 정말 멋지시던데 어떤 일로 다녀오셨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별거 아니고요 칸영화제 공식 후원사 비사 엠버서더 자격으로 오늘 말 굉장히 코있네요 엠버서더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갈 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배우도 아니고 영화제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생일대의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러게요 그 페스티벌의 한가운데에 그 거리에 있다니라는 생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고요 한 가지 욕심을 내자면 자우림 다큐멘터리 음악 다큐 네 자우림 더 원더랜드가 이런 큰 영화제였으면 좋겠다는 네 이따가 안 그래도 사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아 네 아 이거 아니 좀 그 레드카펫 분위기 좀 묘했을 것 같은데 뭐 좀 다르게 느끼셨거나 뭐 이런 게 좀 재밌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요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던 게요 우리 레드카펫 사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깐내 영화제에 그렇죠 우리 늘 사진으로만 봤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뭐 영화제나 행사 같은 데를 가면 포토존이 딱 있고 기자분들이 막 쫙 이렇게 서서 사진 푹 찍으시거든요 네 근데 갔더니 레드카펫 입구가 포토존이에요 그냥 빨간 바닥 바닥 이렇게 있고 조명이 없고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네 거기서 찍고 그냥 끝이에요 저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찍고 끝이에요 이렇게 뒤돌아보고 누가 또 찍어주나 아니면 꼭대기 제일 밝은 데 가서 사진을 또 찍나 했는데 진짜 입구에서 이렇게 시장 바닥처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각자 사진을 막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현실은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뭐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나 뭐 감독들을 보면 좀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유독 뭐 이분이 보고 싶었다 아니면 이런 분도 봤다 뭐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어떤 분 보셨어요 저는 이번 영화제에 케이트 블란첫이 케이트 블란첫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듣고 제가 케이트 언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면 이 언니를 볼까 되게 두리번거리고 다녔는데 약간 언니 동생 하신 것 같은데요 만나서 팬심이랑 그런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앞에 언니랑 호텔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쉽네요 너무 아쉬웠어요 두 분의 만남이 왠지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나은씨가 유나언니 사랑해요 솔로 콘서트 너무 기대돼서 맨날 잠을 설친다고 자 지금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죠 언제죠? 네 6월 23일부터 23, 24, 25 하고 그 다음 주 금토일 37월 1일, 2일 이렇게 6일을 하는데요 벌써 뭐 매진이라고 그러던데 감사하게도 지금 좌석은 남아있지 않은 상대인 아 이거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연장에서 뵐 것 같은데요 주먹을 불 끈 지네요 무서워요 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 버스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방송에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걸 뵌 적은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장 근거리에서는 오늘 처음 보는 거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셔서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좀 직접 해 주신다면요 많이 좋아하시는 곡들로 일단 두 곡 골랐고요 구잉홈하고 봄날은 간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라이브석으로 네 뮤지전분들과 또 함께 이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은진 씨가 어머나 유나님 너무 반가워요 나의 젊은 시절을 책임져 주실 목소리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고 김성아 씨는 우와 김유나님 멋지십니다 힘든 퇴근 시간인데 갑자기 신나네요 좋은 목소리 좋은 노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시간대가 지금 조금 일에 치었다가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시간대인데 네 김유나 씨가 오늘 확실하게 위로를 해 주실 것 같죠 홍혜진 씨가 객석과 호흡을 즐기신다니 역시 라이브 퀸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진짜 더 가까운 게 더 좋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관객분들의 에너지 실컷 받으시면서 하루 힘이 더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뭐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우리 두 곡을 이어서 연주와 노래를 해 주시겠습니다 고잉 홈 그리고 봄날은 갔는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일을 떠올리며 다 잘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다 조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아침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낸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 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이뤄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하지만 나는 흥미를 만들고 그 많은 시간을 지지할든 이뤄지기 바라던 일 문을 담으면 문득 그리운 날에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봄날은 가늘에 무심히도 꽃잎은 진의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봄은 또 오고 끝은 피고 또 지고 피고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봄날은 가늘 무심히도 봄날은 가늘 무심히도 꽃잎은 진의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마음이 저려오는 것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 처음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아멘 네 정엽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김유나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와 고잉홈 그리고 봄날은 간다 연주를 또 멋지게 해주신 우리 지은씨 필선씨 혜진씨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은숙씨가 김유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녁밥 하다 손 놓고 보라 중입니다 어쩜 이리도 노래를 잘하는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때도 있다고 감사합니다 오세미씨는 너무 좋아요 유나언니 어쩜 언니는 제가 84년생인데요 학생때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때랑 그냥 모든게 멈추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얼굴도 그대로 감사합니다 진짜 똑같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한게 있었어요 이건 꼭 챙겨 먹는다 뭐 이런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항상 이렇게 똑같으신지 정협디제이님도 만만치 않으신데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뭐 수시로 뭘 챙겨 드시나요? 아 글쎄요 저는 아닌거 같은데 어쨌든 선배님은 진짜 그대로시거든요 저는 뭐 영양제 진짜 많이 챙겨 먹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전에 막 정수기 위에 막 30개씩 영양제 입고 그랬어요 혼자 오래 살아서 저도 근데 그게 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선배님은 이걸 관리를 위해서 이건 꼭 한다? 저는 운동을 계속해요 아 운동을 계속하시는구나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게 계속 일할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건강관리해야죠 그렇죠 어떤 운동 최근에 이렇게 즐겨 하셨어요? 저는 주 3회 가능하면 발레 수업 가고요 아 맞아 발레 참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저 파워발레러 파워발레는 좀 달라요? 조금 무섭게 다른 우아한 백조 이런거 아니고 저는 좀 괴상한 캐릭터를 하는 발레의 그런가요? 네 취미의 발레러입니다 어쨌든 그건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백조인가 아닌가는 아 그래요? 아 뭐 본인은 또 이렇게 괴상하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아인지 우아하실 것 같은데 자 2822님께서 3일 전에 기타 스테이션 홍필선님과 결혼한 새 신부입니다 와우 축하해 축하해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나언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고잉홈을 신랑 신부님께서 신청하셔서 신랑하고 같이 연주했거든요 아 진짜요 축가로 근데 정말 감동적인 시기여서 네 필선씨 행복하세요 미인님 행복하세요 얘기만 나와도 되게 부끄러우신가봐요 필선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자 5482님께서 정협님은 유나님이 선배님이라 조금 긴장하신 것 같기도 두 분 초면은 아니시죠 하셨는데 초면은 아니죠 네 초면은 아니고요 제가 한 음악방송 프로그램 할 때 굳이 가가지고 리허설 하는데 되게 바쁘셨거든요 근데 굳이 가서 제가 원래 안 그러는데 굳이 가서 인사를 막 억지로 막 드렸어요 아니에요 진짜 네 그래서 저 너무 좋아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좀 약간 정신 없었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로 한두 번 또 뵙고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3871님께서 라이브 앨범 너무 좋아요 언니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 LP 카페에서 그 소식을 미리 좀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소식 전했는데 감사합니다 앨범 발표를 하셨죠 발표했고요 LP도 주문 할 거라 요새 아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LP 그렇죠 넣으면 그래서 내년 봄에는 아마 LP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항상 LP를 꼭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내오셨잖아요 그 고집하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희 또 LP 카페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LP로도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요새는 또 굿즈로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냥 소장하는 용도로 그래서 저 좋고 여러분 좋고 윈윈 윈윈 자 벌써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3부를 또 라이브를 청해 라이브 앨범 중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야상곡 너무 좋으시죠 이 곡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로 돌아와서 계속 라디오 버스킹 가수 김은하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협의 LP 카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가수 김유나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박범위씨가 자우림 더 원더랜드도 대박 날씨 와 감사합니다 굿즈 제작 가자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잠시 얘기하신 다큐멘터리가 자우림 다큐멘터리가 개봉하는 거죠? 네 음악 다큐 자우림 더 원더랜드 아니 이거 어떤 계기로 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작년이 저희 자우림이 25주년 맞나는 헤어오서 여러가지 좀 평소에 안했던 기획들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아마 여기도 코러스단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팬분들 중에 엄격한 영상 오디션을 거쳐서 오디션을 거쳐서? 네 진짜 코러스요? 코러스 네 코러스단을 모집했어요 몇 분이나 모집하셨어요? 지원을 약 700분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 엄선된 110분 정도를 모시고 여기 이렇게 브이를 그리시는 분도 계시는 거 보니까 그 경쟁률을 뚫고 뽑히신 분들도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깜짝 놀랐어요 뽑기 어려우셨겠어요 오히려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상을 심상하는 게 그럼 그 코러스 분들이랑 다 같이 네 그 앨범을 만들고 지금의 자우림을 있게 한 곡들을 선곡해서 자우림 25주년 앨범을 만들고 저희가 아직 시즌 앨범을 한 적이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앨범이나 이런 거를 크리스마스 앨범도 25주년이니까 해보자 해서 신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아니고요 자우림 할 만한 자우림 크리스마스 앨범 해가지고 좀 되게 어둑어둑한 음악도 많이 수록을 했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가 이 25주년 앨범을 작업하는 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남겨놓으면 좀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싶었어요 팬들도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아주 잘하실 만한 영화사랑 제가 알아서 하자고 그랬더니 또 흔쾌히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했거든요 멤버분들은 이렇게 다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그럼요 다들 그래 그거 의미가 있겠다 해서 다 했는데 저희는 진짜 이게 개봉까지 올지 몰랐거든요 내일모레 앤영화관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우림이나 음악에 관심이 좀 없고 그러셔도 오셔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하는 게 자우림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함께했던 뮤지션들이나 그 시대를 같이 이렇게 저희가 같이 지금 저도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런 많은 면면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다큐멘터리가 거의 뮤지션들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밴드에서는 조금 기획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 좋은 영화들이었지만 개봉도 하셨었겠죠 개봉관에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거는 또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5114님도 역시 목소리 최고입니다 유나언니 이틀 뒤 개봉하는 자우림 영화 저희 지역에는 M극장이 없어서 아침 일찍 다른 지역 가서 보러 너무 감사합니다 이다은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된 저희 딸도 저처럼 같이 유나언니라고 불러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자우림 콘서트도 같이 우와 너무 좋다 진짜 가장 기억나는 팬이나 어린 팬 기억나는 분 있을까요? 지금 올해는 10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아라고 정말 어린 팬이 있는데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너무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써서 저희 공연에 올 때 항상 자신의 소감 같은 걸 담은 묵직한 편지를 주거든요 묵직한 편지를 줘요? 네 그래서 연아 너무 예쁘고 감사해요 연아는 지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 또 보내드리기 전에 라이브를 또 한 곡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버스킹의 또 세 번째로 준비한 곡은? 저의 라이브 앨범 제목이고 이번 공연의 제목이 또한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랑은 없네 라는 곡이거든요 이거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라이브 석으로 또 이동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촬영하시느라고 이렇게 박수보다는 소리로 많이 질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또 준비됐으면 준비되셨으면 세 번째 라이브 곡 행복한 사랑은 없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 사람의 나약함도 그남도 어떤 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걸을 뿐 살아간다는 건 그저 고통스러운 이별의 연속일 뿐 그러니 그대여 행복한 사랑은 없네 내 사랑 나의 소중한 사랑 내 잃어버린 영혼의 한 조각이여 상처입은 새처럼 떨고 있는 그대여 낯선 사람들도 난 익은 사랑의 말을 고통스러워ires 안 익은 사랑 나의 Yourself 그러니 그대여 행복한 사랑은 없네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제는 너무 늦어 배울 길이 없는데 두려움의 그대와는 그저 눈물 지을 뿐 하찮은 노래 한 줄 기타 소녀 한 줄에도 불행은 필요한 법 그러니 그대여 행복한 사랑은 없네 모든 사랑엔 고통이 있으며 누구라도 상처입고 눈물을 흘리며 영원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네 행복은 손에 쥐며 이내 흩어져 사라져간 해 그러니 그대여 행복한 사랑은 없네 오늘 라디오 보스킨 김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라이브로 들으신 곡 행복한 사랑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김정은 씨가 라이브 앨범 나왔을 때 이 노래 4,5시간 무한 반복 들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주연 씨는 행복한 사랑은 없네 너무 좋아요 언니 언젠가 내주실 김윤아 표 트롯 앨범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염두에 두고 염두 목표로 근데 트롯인데 좀 기존 트롯하고는 당연히 제가 그 영역을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알 그대로 진짜 써주신 것처럼 김윤아 표 트롯이겠네요 네 인생에 대한 약간 슬픈 음악들이라서 파두나 샹송이나 이런 지금 들으신 곡도 프랑스 철학가의 곡에 프랑스 작곡가가 음을 붙인 프랑스 철학자의 시에 음을 붙인 노래인데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어울리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색깔이 나올지 왠지 좀 예상도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조혜원 씨는 제 사춘기 시절 10대 시절 언니의 음악으로 버텼습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런 분들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팬들의 어떤 반응 어떤 말들이 좀 기억에 남는 마음에 좀 남은 그런 멘트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저의 음악을 듣고 버텼다라고 말씀해주시는 팬분들한테는 다 저랑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좀 알아보고 거기에 공명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다 저 같고 다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꼭 그렇게 그분의 어떤 공연장에 가본 그런 게 느껴지는데 뮤지션이랑 객석에 있는 분들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잖아요 사실 비슷한 분들도 많고 참 그런 게 신기해요 0931님은 영화가 개봉하면 GV 행사도 하시나요?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개봉이거든요 일단 개봉일에는 무대 인사가 있고 주말 이번 주 주말 토요일 하루 종일 무대 인사 일정이 있고요 보시는구나 그 다음 주 아직 발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GV가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손을 모아서 입틀막을 하고 계세요 9751님은 유나 언니 요즘 너무 바쁘신데 오늘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정협의 LP 카페에 왔더니 모든 병이 다 낫고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계신 이분도 지금 자몽 꼬윤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팬분들의 애칭이 자몽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이렇게 에너지를 드린 게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는데 지금 좋아지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좀 해외 일정이 계속 겹쳐있어서 너무 바쁘셨죠 좀 피곤하긴 했거든요 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때까지는 확실히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공연을 뭐 나중에라도 이렇게 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취소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 있으니까 취소표를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많이들 찾아가시라고 하실 텐데 이미 매진이 돼가지고 참 아쉽네요 박유현 씨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봉한 거 친구들이랑 보고 왔어요 아까 그 원더랜드 보고 저의 청춘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첫 시작부터 끝까지 광광 눈물 흘렸네요 언니 저도 코러스단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기간이 한 언제부터 딱 그 25년 동안의 그 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닐까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과거 자료들도 사용하긴 했는데요 촬영한 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촬영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그 자료 중에서 그 예전에 그 시간이 묻어있는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장면 장면들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오린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더욱더 그랬겠죠 자 이제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아쉽네요 아쉽죠 공연장에서 달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분 따로 이렇게 촬영하고 싶네요 가지마 가지말라면서 자 추천 LP를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함께 듣고 싶은 LP를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의 올타임 페이보릿 최고 언니 조니 미첼 언니의 블루 앨범 중에서 오늘 리버 나눠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 오늘 어떠셨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앞으로 너무 바쁘신데 이제는 뭐 GV 행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영화가 생각보다 빨리 개봉하게 돼서 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영화 개봉하는 동안 홍보 같이 하고 아시다시피 공연하고 그 다음에 여름 페스티벌들 제가 출연하는 것도 있고 자오림이 출연하는 것도 있고 한 다음에 연말에는 자오림이 또 여러 도시 투어를 계획하고 있고요 투어이요? 네 그리고 내년 봄에 제 정규 5집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윤아 표 트로트 또 한번 개인적으로도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니 미첼의 리버 들려드리면서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윤아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연주자로 함께 해주신 우리 최지훈 씨 홍필선 씨 이혜준 씨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의 김윤아 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